안녕하세요. 오늘 또 저희 정부동산렌대에서는 전남 진도군 군내면 진도 소재지 초입부분에 있는 마을 전원주택용 나대지 매매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위치는 전남 진도군 군내면 올가리 마을 해관과 청년 해관 후편에 있는 자연부락 높은 곳에 자리잡고 있는 나대지 매매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토지는 진도 군내면 소재지를 지나서 진도군청 소재지를 가는 길목의 중간지점에 있는 토지가 되겠으며 철마산 아래 남쪽 방향으로 자리잡고 있는 올가마을 자연부락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원초적으로 이 토지에는 주택이 있었지만은 옛전에 철거하고 지금 현재는 나대지로 있는 상태로 이곳에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호조권에 있으며 뷰가 아름답고 진도읍과 군내면 소재지의 10여 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온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 토지는 괴관리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건폐율이 40% 이내 용적률이 50% 이상 80% 이내이기 때문에 다양한 건축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타원형 부분이 그 토지의 중심부 위치가 되겠으며 이어서 상세한 내용들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이 그 토지의 모양인 지형도가 되겠으며 도로에 접해져 있습니다. 보시는 도면은 그 토지의 지적도가 되겠으며 적색 부분이 되겠고 도로에 접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토지 주변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육각형 껌벅거리는 부분이 해당 토지가 되겠으며 파란색 껌벅거리는 부분이 단수련원 학원이 되겠고 지금 올가마을 높은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주변에 도로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리키는 부분이 해당 토지의 위치가 되겠고 빨간색 노란색 부분이 마을 기존 도로가 되겠고 파란색 하살뼈 방향은 지금 신설된 주변에 발전으로 신설된 도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마을 전경이 철마산 아래 자리 잡고 있는 올가마을 전경이 되겠습니다. 올가마을 해관 및 청년 해관의 전경과 그 마을 도로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왼쪽에 있는 건물이 마을 해관이 되겠고 우측편에 있는 부분은 청소년 해관 전경이 되겠으며 이곳에서 마을을 위해서 많은 유익한 의견들을 나누는 그러한 장이 되겠습니다. 용도 지역은 개관리 지역이 되겠으며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되어있고 마을의 약간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뷰가 아름다운 토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도로는 마을 앞도로 주도로가 되겠습니다. 토지로 들어가는 진입도 마을 진입도로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옛날에 구도로이기 때문에 마을 도로이기 때문에 약간 불편한 점이 있지만 차량이 진입하는 데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지금 왼쪽에 당산나무 바로 위쪽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토지가 그 토지의 전경도가 되겠으며 타원형 부분이 중심부가 되겠고 이곳에 타인의 토지도 약간 혼재되어 있지만 지금 보시는 토지가 그 토지의 중심부가 되겠습니다. 토지의 근접한 타인의 주택들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바로 토지의 좌우에 멋지게 지어놓은 주택들 바로 뒤쪽 땅이 되겠습니다. 토지의 면적으로는 496제곱 150평이 되겠으며 지목은 나대지가 되겠고 현재는 밭으로 활용하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의 지형이 높게 있어서 조망권의 뷰가 좋고 면사무소 및 우체국 119 소방서 등 교회 등 편익시설이 약 10여분 거리에 있고 진도 군청까지는 약 10여분 거리를 예상해보는 그러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토지의 추천 용도로는 생활주택 시설이나 전원주택 또는 편션용 원룸시설 다가구 활용이 가능하겠으며 계획관리지역으로서 건폐율이 40% 이하 용적률이 50% 이상 80% 이하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교통편으로는 우수형 진도대교와 진도군청 소재지 중간지점에 있으며 군내 면 소재지로 군청까지는 약 10여분 거리 진도대교까지는 20여분 거리 승용차로 운행이 예상된 위치에 있습니다. 토지의 매매가격은 2,500만원으로서 이번 기회에 조그만하고 아담한 남양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구입하셔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세컨하우스나 전원주택을 구축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날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오늘도 잊지 않고 저희 저흥부동산민들을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날마다 좋은 부동산을 엄선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드리면서 노력하고 있사오니 꼭 나가실 때는 잊지 마시고 구독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 부동산이 발전하는 데 큰 입걸음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며 즐거운 하루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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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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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